자 이번 시간에는 움직임 면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관절에서는 또 어떻게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렉션과 엑스테이션 자 이거 한글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굽힘과 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용어로는 굴곡, 신전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굴곡과 신전, 굽힘과 펌은 시상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입니다. 시상면,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시상면이라고 하면은 어떤 면이었죠? 몸의 좌우를 나누는 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이 면을 긁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바로 시상면의 움직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움직임들이 굽힘과 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이렇게 축이 있고 척추의 이 축에서 각도가 이런 식으로 점점 좁아지게 되면 저희가 이것들을 굽힘 혹은 굴곡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자 척추의 축이 이렇게 있고 이 축에서 점점 멀어져서 각도의 각도가 점점 넓어지는 것을 저희는 펌 혹은 신전, 영어로는 익스텐션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모음과 벌림입니다. 이 모음과 벌림 움직임은 이마면 혹은 관상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마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몸의 앞뒤를 이렇게 나누는 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면을 긁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뭐예요? 다 관상면의 움직임, 이마면의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움직임들이 자 모음과 벌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형어로는 내전과 외전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자 모음은 어덕션 혹은 에이디덕션이라고 표현하고 벌림은 에이디덕션 혹은 앱덕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음과 벌림은 자 몸의 축에서 이 몸의 축에서 이런 식으로 멀어지는 것들 있죠? 이것들은 다 벌려진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벌림, 앱덕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구형어로는 외전이라고 표현하고요. 몸의 중심축에서 관절의 각도가 점점 가까워져서 중심축과 가까워지는 형태의 움직임을 저희는 모음, 구형어로는 내전, 신용어로는 에이디덕션, 어덕션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들, 이 표현들 있죠? 에이디덕션, 아이비덕션 이것들은 모두 사지 움직임에만 적용이 됩니다. 자 몸통축이 이 사지가 아니라 몸통축이 관상면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는 저희는 측면 굴곡 혹은 갓쪽 굽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뒤에서 나올 거니까요. 지금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입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남은 면이죠. 저희가 가로면, 횡단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로면에서 나타나는 움직임들은 다 회전 움직임입니다. 회전 움직임. 안쪽돌림, 가쪽돌림, 영어로는 미디얼로테이션, 레터럴로테이션. 자 구형어로는 내외전과 외회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축에서, 자 이 관절축에서 몸통에서 가까워지는 회전을 만드는 것을 저희가 안쪽돌림 혹은 미디얼로테이션, 내외전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몸통축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회전의 움직임을 저희는 가쪽돌림, 레터럴로테이션, 외회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몸의 중심에서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 이것들을 기준으로 안쪽돌림이다, 가쪽돌림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움직임 면과는 약간 다른 움직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휘돌림입니다. 자 구형어로는 선회라고 표현하고요. 자 영어로는 설컴덕션이라고 표현해요. 이 움직임들은 시상면, 그 다음에 관상면의 움직임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엉덩관절과 어깨관절, 나중에 저희가 관절의 형태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볼엔소켓조이트, 절구관절에서 나타나는 움직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싸울 때 기억나세요? 막 이러면서 팔 돌리면서 싸웠던 경험이 저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팔 돌렸을 때 이런 식으로 팔이 완벽하게 원을 그리면서 만들어낸 움직임을 저희는 휘돌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팔과 고관절, 엉덩관절에서만 일어난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레터럴 플렉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몸통축이 사지가 아니에요. 사지골격이 아니라 이런 축골격들이 관상면을 통해서 움직였을 때 저희는 가쪽 굽힘 혹은 측면 굴곡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레터럴 플렉션 혹은 사이드 밴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이드 밴딩. 참고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업침과 뒤침입니다. 이 단어들은 아래팔의 움직임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손이 이런 식으로 손바닥이 엎어뜨려지면 저희는 이것을 업침이라고 표현하고 영어로는 회내라고 표현합니다. 구용어로는 회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프로네이션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손바닥이 이렇게 뒤침되는 것들 있죠. 이렇게 뒤침. 자 이거는 저희가 뒤침이라고 표현하고 구용어로는 회외. 그 다음에 영어로는 수피네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아래팔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발을 저희가 표현을 했을 때도 저희가 수피네이션이라는 말, 프로네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발보다는 글쎄요. 저는 아래팔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발에도 이런 모양들을 쓴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을 저희가 비유를 들었을 때 어떤 형태가 있었을 때 이걸 뒤침, 업침이라고 표현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발바닥이 땅을 짓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발에 아치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제 오른쪽 발이라고 할게요. 아치가 무너지면서 이런 식으로 엎어 틀어지는 것을 저희가 프로네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업침. 아치가 무너지면서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것. 이걸 저희가 업침, 회외래라고 표현해요. 발에 있어서. 반면에 아치가 이렇게 살면서 이런 식으로 엄지 쪽이 이렇게 들어지는 모습을 저희가 수피네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단어와 많이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지금 제가 아까 수피네이션이라는 말, 뒤침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엄지 쪽에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형태. 이 형태를 저희가 수피네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주로 발에만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이 바로 안쪽 번짐, 가쪽 번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피네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인벌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발목 관절 움직임에만 사용되는 것은 이거라는 것을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지금 필드에서 많이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새끼 발가락이 쭉 올라가는 형태, 즉 아치가 무너지면서 새끼 발가락 쪽이 올라가는 형태를 저희가 이벌전, 신용어로는 가쪽 번짐, 구용어로는 외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너진 형태예요. 이거는 뭐죠? 혼용되어 쓰는 말이? 그렇죠. 프루네이션이랑 같이, 프루네이션, 업침이랑 같이 쓰기도 해요. 근데 발에서 움직임을 표현할 때는 주로 뭐만 쓴다? 이것들을 사용하게 된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트랙션과 프로트랙션, 내밈과 드림입니다. 이거는 어깨뼈, 빗장뼈, 턱, 머리 움직임에만 주로 사용을 하게 돼요. 자, 턱을 앞으로 쭉 내밀면 뭐죠? 그렇죠. 말 그대로 내밈이에요. 이거를 저희 영어로 뭐라고 쓰면 프로트랙션, 턱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내는 것들. 어깨뼈 어떻게 될까요? 어깨뼈은 이런 식으로 내밀어지겠죠. 그렇죠? 머리는 어떻게 되죠? 머리는 이렇게 거북목처럼 이렇게 내밈이 되겠죠. 이걸 다 저희는 프로트랙션, 구용어로는 전인, 앞전자, 그리고 당길인자 써가지고 앞으로 당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트랙션은 뭐죠? 이거는 드림입니다. 반대로 이 상태에서 쭉 올라가는 것, 턱도 내밀어진 턱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 어깨뼈도 내밀어진 어깨뼈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 다 이것들을 드림이라고 표현하고 영어로는 리트랙션, 구용어로는 후인, 뒤 후자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과 디프레이션입니다. 자, 이거는 어깨뼈와 턱 움직임만 사용되는 표현들인데요. 전체적으로 어깨뼈랑 턱에 딱 고정돼서 사용하지는 않고요. 가슴이, 저희가 호흡을 했었을 때 가슴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도 엘리베이션 혹은 디프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동작을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동작을. 아, 이런 동작이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런 동작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어느 관절에서만 쓰인다라고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 선생님들이 이거를 이 단어들 있죠. 단어들과 이런 회복적인 어떤 지시표현들. 저희가 위치표현들 저번에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을 억지로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언어를 배울 때랑 비슷합니다. 선생님들 어렸을 때 한글 배울 때, 처음부터 문법 배우셨어요? 처음부터 가가격을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말하게 되셨죠? 그렇죠. 부모님들이 말하는 것들,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들, 다 듣고, 그다음에 보고, 선생님들이 직접 말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저희가 일부러 가가격을 외우고 문법 외우고 이러진 않았잖아요. 해부학도 똑같습니다. 선생님들도 해부학을 여러 번 계속 보고, 많이 보고, 그리고 많이 말하고, 많이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저절로씩 이해하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이런 것들을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많이 보세요. 그게 제일 제가 봤을 땐 최고의 어떤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뭔가 올라가는 것들, 저희는 그걸 구형으로 거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영어로는 엘리베이션, 엘리베이터 생각하시면 돼요. 엘리베이션이면 쭉 올라가는 어떤 느낌이겠죠. 그래서 어깨뼈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 저희는 어깨뼈가 올림됐다, 거상됐다, 엘리베이션됐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에는 어깨뼈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표현들 있죠. 내려가는 이런 현상들. 이건 저희가 어깨뼈 내림이라고 표현하고, 어깨뼈 하강, 혹은 어깨뼈 디프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턱도 이렇게 내려가면 뭐죠? 아래턱 내림이 되겠죠. 아래턱 하강이 되거나, 아래턱 디프레이션이 되거나. 제가 입을 딱 이렇게 닫으면요. 닫으면 아래턱 올림, 아래턱 엘리베이션, 아래턱 거상. 이런 표현이 될 겁니다. 이 움직임 표현들은 마찬가지로 발목에만 저희가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발바닥이 이런 식으로 펴진 형태를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플랜타 플렉션, 혹은 발바닥 굽힘이라고 표현합니다. 구형어로는 족저굴곡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발등이 쭉 당겨지는 형태를 저희가 돌시 플렉션, 혹은 발등 굽힘, 구형어로는 족배 굴곡이라고 표현합니다. 발목에 있어서 돌시 익스텐션, 플랜타 익스텐션 이런 말을 안 써요. 다 발목에 있어서는 다 플렉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참고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손입니다, 손. 손에서 오퍼지션이라는 움직임이 있어요. 이거는 맞섬이라는 표현이고요. 구형어로는 대립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엄지랑 검지, 엄지랑 중지. 엄지랑 나머지 손가락들을 이렇게 만나는 것들을 저희가 맞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맞섬은 특히나 중요한 움직임들이에요. 선생님들 유인원들, 유인원들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손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이런 맞섬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입니다. 유인원도 물론 맞섬이 되지만 이 엄지가 이런 식으로 새끼쪽까지 크로스되진 않아요. 해봤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아주 미미한 차이로 인해서 섬세한 손의 조절부터 도구 조절까지 이런 식으로 큰 진화의 가지치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맞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디비에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비에이션. 치우침, 그 용어로는 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로 턱 움직임을 저희가 표현할 때 씁니다. 아니면 손의 움직임도 그렇긴 해요. 턱이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거 있죠. 이거를 턱 치우침 혹은 턱 편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데비에이션. 손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자쪽 치우침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쪽 치우침. 나중에 할 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 움직이는 형태를 저희가 치우침이라는 말을 씁니다. 참고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관절별 움직임을 살펴볼 거예요. 가장 먼저 중요한 척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척주는 뭐예요? 척추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기둥을 만든 거죠. 그래서 척추들이 모여서 기둥을 만들어진 형태를 저희가 척주라고 하고 이 개별개별 하나의 벽돌을 저희가 척추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거 뭐죠? 시상론에서 이렇게 앞, 뒤로 움직이는 것들 뭐죠? 굽힘과 펌. 관절의 각도가 좁아지니까 굽힘. 관절의 각도가 열어지니까 뭐죠? 펌. 이건 뭐죠? 관상면이죠. 관상면에서 움직임들 모이셨죠? 모음과 벌림이 있었는데 축골격에서 일어나는 관상면의 움직임이니까 가쪽 굽힘이겠죠. 이거는 지금 뭔가 뒤틀리고 있죠? 가로면에서 가로면에서 이렇게 회전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회전, 몸통의 로테이션, 몸통의 회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회전 움직임이 척주에서는 일어나요. 그래서 척주는 시상면, 이마면, 가로면에서 움직임이 모두 일어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비뼈, 이 흉곽이라고 표현하고 영어로는 립케이지 혹은 또락스라고 표현하는데 신용어로는 가슴우리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가슴우리가 이렇게 저희가 숨을 들이마셨을 때 크게 들이마시면 이런 식으로 갈비뼈, 가슴우리가 올라가죠. 이것들 뭐라고 해요? 거상 혹은 올림, 엘리베이션이죠. 반대로 저희가 숨을 내셨을 때 가슴우리가 어떻게 돼요? 디프레이션, 부용어로는 하강, 신용어로는 내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올림과 내림의 형태가 나온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깨뼈입니다. 어깨뼈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중요한 볼격입니다. 어깨뼈와 연결된 게 뭐 있죠? 이렇게 위팔뼈, 그 다음에 가슴우리랑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지의 움직임을 만들 때 무조건 어깨뼈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뼈가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지만 팔도 다양하게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어깨뼈의 움직임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점들이 나오게 되겠죠. 어깨가 충돌되거나 아니면 어깨가 움직였을 때 아프다거나 아니면 어깨가 팔을 만세를 했었을 때 찝히는 느낌이 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깨뼈의 움직임이 잘 나와줘야 돼요. 근데 나중에 또 어깨에 숄더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깨뼈은 구형어로 견갑골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영어로 스카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카플라 엘리베이션과 디프레이션 이게 뭐죠? 그렇죠? 아까 제가 했던 거예요. 스카플라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저희가 엘리베이션을 표현하고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는 것들을 디프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올림과 내림, 거상과 하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구형어로. 이런 식으로 스카플라가 어덕션과 에이비덕션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동작은 뭐죠? 관상면에서, 이 관상면에서 지금 관상면. 관상면에서 축과, 관전의 축과 멀어지는 것들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에이비덕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팔을 이렇게 쭉 뻗었을 때, 팔을 쭉 뻗었을 때 이 어깨뼈가 이런 식으로 축에서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깨뼈 벌림, 어깨뼈 외전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반대로 저희가 날개뼈 쪼아보세요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날개뼈를 저희가 쪼 수가 있잖아요. 날개뼈 어떻게 돼요? 이 적추축에서 가까워지게 되죠. 그렇죠? 그럼 저희가 이거를 어깨뼈 모음, 어깨뼈 내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카플라 어덕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스카플라 어버드 로테이션만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처음 들으셨죠? 어버드 로테이션이 상방회전. 신용으로는 위쪽 돌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위쪽 돌림 있으면 뭐도 있어요? 아래쪽 돌림도 있겠죠. 그다음에 하방회전도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오른쪽 편에 있는 거예요. 위쪽 돌림은 뭐냐면 어깨뼈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어깨뼈 끝이 위로 올라가는 동작들을 상방회전, 위쪽 돌림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어깨뼈 끝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도는 움직임들을 저희가 하방회전, 아래쪽 돌림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이런 동작들은 선생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외우지 마시고요. 많이 보시고 많이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동작들이 어떤 거였지. 이런 동작들이 또 어떤 거였지. 이런 식으로 많이 보시고 많이 말씀을 해주셔야지만 자연스럽게 체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어깨뼈라기보다는 숄더. 어깨의 움직임이에요. 어깨뼈가 아니라 어깨의 움직임. 그래서 이 위팔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깨뼈가 아니라 어깨의 관절. 이거는 숄더라고 고쳐주시고 구형으로는 견관절입니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숄더 플렉션이 뭐죠? 그렇죠. 시상면에서 이걸 긁으면서 이런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긁으면서. 그래서 어깨 굽힘이라고 표현하고 굽힘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어깨 굽힘이라고 표현을 해요. 반면에 어깨 펌이 있습니다. 어깨 펌. 어깨 펌은 이 어깨의 각도가 어때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커지고 있죠. 이 어깨의 각도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팔이 뒤로 젖혀지는 것들. 팔이 뒤로 가는 것들을 저희가 어깨 펌, 어깨 신전, 숄더 익스텐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특징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벌린가 모음이 뭐 있었죠? 관상면에서 저희가 벌린가 모음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가로면에서 벌린가 모음입니다. 이거 약간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요. 아 이런 걸 이렇게 또 표현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중심축이 있어요. 중심축. 중심축에서 이렇게 가까워집니다. 중심축에서 가까워지는 움직임을 저희가 다 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모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형으로는 내전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근데 지금 이게 어느 면에서 가까워져요? 수평면에서 물론 가로면이긴 한데 수평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까워진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들을 수평 모음이라고 합니다. 수평 모음. 구형으로는 수평 내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반면에 이 중심축에서 수평으로 멀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수평 외전 혹은 수평 벌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이런 식으로 수평면에서 벌어지는 것들 이거를 호리젠탈 어덕션 수평 벌림 이 중심축에서 수평적으로 가까워질 때 저희가 뭐라고 해요? 수평 모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숄더의 움직임입니다. 어깨 관절을 저희가 3차원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숄더 에이비덕션 이게 뭐죠? 그쵸? 이게 이제 이마면에서 이런 식으로 어깨가 벌려지는 것들 어깨 벌림 숄더 에이비덕션 견관절 외전 반면에 어깨가 이렇게 상완 위팔뼈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들 뭐죠? 어깨뼈 모음 견관절 내전 외전이 아니에요. 내전이에요. 숄더 어덕션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 가로면에서 가로면에서 어깨축에 있어서 가로면에서 몸통축과 멀어진 동작들 뭐죠 이게? 이렇게 관절축이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가로면에서 그쵸 멀어진 몸통축에서 멀어지면 저희가 갓쪽 돌림 외회전 몸통축에서 가까워지면 저희가 안쪽 돌림 외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깨 관절에서는 다양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팔꿈치와 아래팔입니다. 팔꿈치는 저희가 구형으로 주관절 아래팔은 구형으로 전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엘보와 포암 여긴 뭐죠? 어퍼암이라고 표현합니다. 어퍼암 어퍼가 뭐죠? 이겁니다. 음 그래서 상환 상환이라고 표현해요. 상환 먼저 팔꿈치부터 볼게요. 팔꿈치는 뭐죠? 그쵸 이렇게 굽혀지고 펴지잖아요? 관상면에서 지금 이게 관상면이잖아요. 그쵸 관상면 관상면에서 이렇게 굽혀지는 것들 이거 면을 긁고 일어나면서 움직이니까 플렉션 팔꿈치 관절에 각도가 넓어지는 것들을 익스테이션 음 팔꿈치 굽힘 편 쉽죠? 아래팔도 볼게요. 아래팔 아까 아래팔에서 이런 움직임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이게 손바닥 위로 가면 그쵸 뒤침 손바닥이 이렇게 엎어지면 엎침 수피네이션 프로네이션 뒤침 엎침 회외 회내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손목입니다. 손목 손목도 어렵진 않아요. 손목이 이런 시상면이죠? 시상면에서 이렇게 뭐죠? 굽힘 손목의 각도가 굽어지고 있잖아요? 적어지고 있잖아요? 손목의 각도가 쭉 벌어지면서 커져요. 손목 펌 손목 신전 그쵸? 그담에 아까 제가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치오침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몸의 중심축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그쵸 손목 모음 그담에 몸의 중심축에서 이렇게 벌어졌어요. 손목 벌림 입니다. 손목 벌림 구형으로는 내전과 외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몸의 중심축에서 제가 몸의 중심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몸의 중심축에서 손목이 이렇게 벌어져요. 몸의 중심축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리스트 에이비덕션 손목 벌림 손목 외전 몸의 중심축에서 이렇게 가까워져요. 제 몸이랑 그러면 뭐예요? 손목 내전 손목 모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지금 이 움직임들의 기준이 해부학적 자세가 지금 해부학적 자세 해부학적 자세가 어떤 거냐면 선생님들 지금 원래 누운 상태에서 해부학적 자세가 만들어져야 돼요. 왜 그 누운 자세를 기준으로 하냐면 그 카데바를 그런 식으로 눕힌 다음에 실습을 해서 그래요. 손바닥은 이렇게 위로 해보시고요. 이렇게 쑥 피고 살짝 몸통에서 살짝 벌려주세요. 자, 다리는 살짝 양 발을 모아주시고 그대로 무릎을 쭉 피고 그냥 누워주시면 돼요. 누워주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이제 편집할 때 해부학적 자세가 뭔지 사진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 자세가 해부학적 자세 기준입니다. 근데 서 있는 게 아니라 누운 거 기준이에요. 누운 거 기준.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턱입니다. 아래턱. 자, 맨디블 하악 아래아자 턱 앞자 써가지고 하악이라고 표현해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래턱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아래턱 올림 아래턱이 밑으로 내려가면 아래턱 내림 반면에 아래턱이 이런 식으로 자, 앞으로 내밀어지게 되면 아래턱 내림 아래턱이 이렇게 뒤로 가게 되면 들임 그래서 엘리베이션 디프레이션 프로트랙션 리트랙션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골반입니다. 골반. 자, 골반은 저희가 시상면에서만 일단 볼 거예요. 뭐 저희가 뭐 틸팅, 경사도 있는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앞에 골반은 뼈 만져보세요. 앞에 이렇게 좀 만져지는 단단한 뼈가 있을 겁니다. 그걸 ASIS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위 어... 앞 엉덩뼈 가시 라고 표현해요. 말이 좀 길죠? 나중에 저희가 골반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 단단한 뼈가 아래쪽을 향하면서 이렇게 기울여지는 형태를 저희가 전방 경사 이 구형어고요. 앞쪽 기울임 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저희가 이거를 펠빅 플렉션 익스텐션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어로는 엔테리어 틸트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많이 써요. 말씀드렸지만 골반은 뭐 플렉션 익스텐션은 안 씁니다. 시상면에 움직여도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전방 경사 혹은 앞쪽 기울임 엔테리어 틸트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리 엉덩이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오리 엉덩이 반대 모양을 만들었을 때 저희가 그거를 후방 경사 저희가 뒤쪽 기울임 포스티리어 틸트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골반에 대해서 또 들어갈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힙조인트입니다. 자 엉덩 관절이라고 하고 구형어로는 고관절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힙조인트라고 해요. 시상면에서 자기가 다리를 이렇게 들게 되면 뭐죠? 다리를 이런 식으로 들게 되면 힙플렉션 엉덩 관절 굽힘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축 차요. 이런 식으로 시상면에서 엉덩 관절 펌 자 그 다음에 힙 미디어로 이렇게 가로면에서 가로면에서 이 넓다리뼈가 이런 식으로 몸쪽과 가까워지는 이런 회전 그래서 저희가 발을 안쪽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고관절을 안쪽으로 돌렸을 때 나오는 것들이 엉덩 관절 안쪽 돌림 반면에 이 넓다리뼈를 이렇게 중심축에서 멀어지게 돌리게 되면 저희가 어떤 움직임이에요? 엉덩 관절 가쪽 돌림입니다. 고관절 외회전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관상면에서 다리를 이렇게 벌려요. 그러면 저희가 엉덩 관절 벌림 고관절 외전 반면에 이제 이 다리를 이렇게 안쪽으로 중심축에서 안쪽으로 쭉 모으게 되면 고관절 내전 엉덩 관절 모음이 되게 됩니다. 무릎 관절도 어렵지 않습니다. 무릎 관절 이렇게 시상면에서 이렇게 저희가 뒤로 굽히게 되면 무릎 관절 굽힘 반면에 이렇게 축구공 차듯이 무릎 관절을 쭉 펴게 되면 무릎 관절 펌 그래서 플렉션과 익스텐션 굴곡과 신전이죠. 그리고 무릎 관절은 저희가 무릎 관절이 90도 이상 점점 굽혀졌을 때 이렇게 회전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90도 이상 굽혀진 상태에서 무릎이 이렇게 몸통 축구가 가까워지는 회전을 움직이면 저희가 무릎 관절 안쪽 돌림 이것들이 이렇게 쭉 몸통 중심에서 멀어진 형태의 회전을 저희가 무릎 관절 가쪽 돌림이라고 표현을 해요. 발목과 발가락입니다. 아까 했던 거예요. 시상면에서 이렇게 발등이 당겨지는 걸 저희가 돌시 플렉션이라고 하게 되고요. 시상면에서 발바닥을 이렇게 쭉 펴는 형태를 플랜타 익스텐션이 아니라 플랜타 플렉션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풋 인벌전이죠. 자, 엄지 발가락이 쭉 이렇게 안쪽으로 올라가면서 아치가 사는 동작들을 인벌전 반면에 새끼 발가락이 쭉 바깥쪽으로 가면서 아치가 무너지는 형태를 저희가 이벌전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안쪽 번짐 이거는 가쪽 번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저희가 관절별 나타나는 움직임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관절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인체는 총 몇 가지의 관절이 있을까요? 관절의 형태가요. 총 6가지의 관절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지금 생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외우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생체를 준비하지 않고 내 몸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먼저 절구 관절입니다. 자, 구상 관절을 표현하고 볼엔 소켓 조인트라고 표현을 해요. 말 그대로 볼이 있고요. 볼을 덮고 싸는 소켓 이런 식으로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띄게 됩니다. 어깨 관절과 엉덩 관절이 바로 이런 형태를 띄게 됩니다. 자, 축이 어때요, 선생님들? 자, 이런 식으로 시상면에서 움직이기도 하고 관상면에서, 이마면에서 움직이기도 하고 가로면에서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다 축성 관절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관절이에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가동성이 좋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축이 많으니까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아셨죠? 이것들이 다 절구 관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타원 관절입니다. 콘달로이드 조인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는 이 축성 관절입니다. 축이 보이세요, 선생님들 이거? 축, 이렇게 이렇게 축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손목 관절이 이런 타원 관절인데 손목 관절은 어떤 형태가 일어나죠, 움직임이? 아까 봤죠? 플렉션, 익스텐션, 그 다음에 어덕션, 에이비덕션 이런 식으로 축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아셨죠? 그럼 경척 관절입니다. 경척 관절은 축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상면에서의 움직임이 주로 나타나는 겁니다. 팔꿈치 관절이 그렇습니다. 팔꿈치 관절 정확히 얘기하면 이 잡뼈와 이 위팔뼈가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바로 이런 경척 관절의 움직임입니다. 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상면에서 구핌과 펌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장관절이 있습니다. 세들 조인트라고 표현하고 지금 말 그대로 말의 안장에 사람이 탄 것처럼 어떤 형태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말의 안장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걸 이렇게 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축성 관절이에요. 엄지 관절이 이런 형태 안장관절의 형태를 띄기 때문에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맞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재미있어요, 이거. 저희가 진화를 하면서 이 엄지 관절 첫 번째 손목 손오리 관절이 이런 안장관절을 띄게 되면서 저희가 이 플렉션이 아니라 관상면에서 플렉션이 아니라 저희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엄지가 이 반대쪽 새끼까지 이렇게 맞섬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진화에 있어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작은 미무와 차이가 큰 어떤 뭐랄까요 큰 변화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장관절이 엄지 관절에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평면 관절입니다. 평면 관절은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평면 딱 이렇게 미끌린 형태 평면들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축이 딱히 없고 이런 슬라이딩 미끄러지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목뼈를 이루는 이 발목뼈 사이의 관절들 손목뼈를 이루는 손목뼈 사이의 관절들이 이런 평면 관절을 띄게 돼요. 그래서 큰 예로 제가 발목, 발월이 관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절 말고도 여러 가지 관절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이건 참고로 제가 적어놓은 거고요. 다른 관절들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옵니다. 평면 관절이 어느 관절이 있는지 쓰시오. 평면 관절이 어떤 관절이 있는지 쓰시오. 이런 거나 혹은 뭐 평면 관절 인체에 내 있는 평면 관절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렇게 안 써요. 그래서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손목 관절은 어떤 형태의 관절을 띄고 있는가 타원 관절 그죠? 음 그 다음에 뭐 좀 애매한 건 안 나옵니다. 엄지 관절은 어떤 형태의 관절 형태를 띄고 있는가 안장관절이죠. 이렇게 나와요. 평면 관절은 인체내에서 많기 때문에 굳이 이 평면 관절을 외우시오. 이렇게 안 나옵니다. 선생님들 만약에 시험을 보신다고 하면 관절의 형태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 특징별로 대표적인 관절을 몇 개만 아시면 됩니다. 중세관절 피버증이 뜹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렇게 축이 하나 있고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관절이에요. 그래서 회전의 움직임 딱 하나만 일어납니다. 자 이 제가 예로 든 게 뭐냐면 경추 1번과 2번이에요. 자 고리뼈와 중세뼈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리뼈와 중세뼈가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절이 돼 있어요. 하나는 동그라미고요. 하나는 이렇게 축이 있습니다. 축 위로 이렇게 동그라미 꽂아져요. 이렇게 저희가 얘네가 움직여요. 그래서 피벗 관절은 이렇게 고리 중세의 관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 중세의 관절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아까 팔꿈치에서 요것도 있거든요. 이 뭐죠? 노뼈와 위팔뼈가 만들어내는 저희가 아까 이제 업침과 뒷침했었죠. 이런 동작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이 노뼈와 위팔뼈가 마찬가지로 중세의 관절이긴 한데 근데 중세의 관절의 확실한 예로는 요게 제일 적당합니다. 제일 완벽하게 이런 중세의 관절의 형태를 띄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움직임 면에 따른 움직임과 관절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난지 그리고 관절의 종류는 어떤 것들인지 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볍게 보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고요. 많이 표현하시고 많이 들으시면 선생님들 이런 것들을 금방 외우실 수 있어요.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채득할 수 있게 편안한 마음으로 많이 반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 외워야겠죠. 외우셔야 됩니다. 관절의 형태나 이런 것들은 꼭 외우셔야 돼요. 관절의 형태가 총 인체에는 몇 가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관절의 형태별로 특징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특징별로 대표적인 관절들이 뭐가 있는지는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수업 때는 저희가 숄더 어깨 관절에 대해서 진짜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깨 관절을 이루는 뼈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뼈들이 어떤 측진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근육들을 덮고 싸고 있는 인데나 근육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